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담겨있는 거짓과 사실 은폐, 왜곡, 황당한 자화자찬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상당기간 비밀로 보호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무음별하게 노출돼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시 비밀기록은 단 한 건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민감한 기록은 대부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했는데 이는 최장 30년 동안 이 전 대통령 본인만 그 기록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회고록에는 이 지정기록물을 열람해서 필사하거나 복사해 그것을 토대로 집필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 정상과의 회담과 전화, 통화, 북한과의 비밀 접촉,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 등 국익과 관련된 것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회고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최소 28군데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신만 보겠다고 봉인해놓고 극히 민감한 내용을 회고록에 쓴다며 그대로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표해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에 따라 28건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해제하고 관련 기록 전부를 공개해줄 것을 국가기록원에 요청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또 28건의 목록과 이와 관련된 회고록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